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 하늘에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침투입니다. 드론이 50m 지점까지 접근하자 불법 드론 대응팀이 안티 드론건을 이용해 전파 방해를 시도합니다. 방해 전파를 쏘자 드론과 조종기사의 GPS 신호가 차단되고 불법 드론이 땅으로 추락합니다. 이 기술은 전자광학과 적외선 연동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최대 3km 원거리부터 레이더가 확보한 표적 영상으로 드론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2km 이내 접근 시 불법 드론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TM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허가를 받은 드론인지 안 받은 드론인지를 먼저 식별을 하고 허가를 안 받은 드론일 경우에는 불법 드론으로 간주를 하고 무력화를 시키는 거죠. 경찰청이 집계한 테러 관련 신고 가운데 드론 비행 관련 신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도 크게 늘면서 불법 드론 탐지 기술 개발이 점점 요구되고 있습니다. 애트리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의 과학치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저고도 무인기 대응 차량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기술이 실용화에 성공하면서 불법 드론 감시 현장은 물론 드론 교통관제 시 신고된 경로 이탈 비행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